trabalh Finding Men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런닝맨에 오신걸에 진심으로 활용합니다 일단 첫번째 오프닝 미션 부터 드리겠습니다 포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런닝맨 멤버와 한팀 되기 팀원은 총 3명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그분을 버스에 태우시면 그분은 여러분하고 같은 편이 돼서 오늘 쭉 같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일단 2명씩 뽑아주십시오 뽑으시죠 나 먼저 뽑을까? 야가! 오! 오케이 펼쳐서 화면을 보여주세요 아 이게 아직 우리도 모르는 거네 이거는 6번이죠 1번, 7번 좋다 지금 바로 버스를 타고 함께 출발을 하시겠습니다 2번, 8번 5번, 9번 수고하셨습니다 모란 5번, 9번 6번, 9번 12번, 9번, 9번 5번, 9번, 9번 9번, 9번, 10번 소지 1번이지? 1번 1번 아 이제 첫 번째 정보이잖아요 2번 누구야? 누굴지 되게 궁금하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약에 우리 게스트가 누굴까? 여자 게스트면 딱 좋은데 오늘 어떤 단풍 같은 여인이 내 품속으로 들어올까? 아, 그냥 봐, 아, 그냥 봐. 아, 그냥 봐. 좋게요, 그냥. 네? 누구야 먼저. 누구야? 아유 여자벌지 아유 여자벌지 아유 이거 벌써 아이고 핸드크림 쓰셨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효주씨가 여기 효주씨가 저랑 한 팀이에요. 야 이거 끝났네 이건 뭐 끝났다고 보면 돼. 아니 형이 뽑아서 여기 온 거예요? 네. 아 정말? 반가워요. 야 이거 참. 아 도와주네. 아 뭐야 아니 고수. 아니 고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고수. 아니 아니 둘이 웬일이야 여기. 깜짝 놀랐네 지금. 그리고 효주씨하고 저 같은 팀. 아유 뒤에 딱 오시는데 눈을 가리는데 아주 은은한 핸드로션 냄새가 싹 나면서 끝났구나. 오늘 드디어 우리 또 미모에 우리 효주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가. 아 참. 아 효주님이죠. 그럼 다음 정류장에서 이제 고수씨 팀. 고수씨는? 저는 3번이요. 이야 2번은 아쉽네. 와.. 이제 고수씨的话 최대한